어디야, 여기가? 짜잔, 아직 안 좋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쉬어. 여기 뭔지 알아? 주름하고 팔자가 연관이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관상 같다. 입술 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 버리면 노년의 의식조에 대한 문제가 생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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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무너진다는 느낌 있죠? 이렇게 좀 무린다고요. 어머, 어머, 어머. 별로 안 좋아요. 집에서 마사지 받아야 되나, 여기는? 탄력 있게, 묵하게, 여기 주름 홀딩, 리프팅 홀딩. 터질 수 있는 날짜. 이분이 고민도 많은데 얼굴에도 고민거리가 너무 표시가 나서. 관상은 아무래도 살아온 삶에 그게 그대로 녹아나는 게 관상이에요. 와, 더 절망적이네요. 지금 상에서 봤을 때 두 분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주름적인 부분들.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변정수의 경우에는 지금 볼 때는 나쁜 주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좋다라고 보는 주름으로 봤을 때. 주름으로 봤을 때. 정말 대표적인 좋은 예네요. 여기가 광대가 이렇게 도드라져 지금 저의 쪽. 여기가 상대적으로 꺼짐으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생기면서 이 입술 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면 이건 노년의 의식도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어머, 그러면 이게 점점 깊어지면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잔 걱정이라든가 약간 돈이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거 눈 밑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주름이 잡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과사학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주름이 조금 부정적인 주름이 되는 거죠. 얼굴이 무너진다는 느낌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밀린다고요. 어머, 어머, 어머. 많이 올라간다. 양탄자 이렇게 밀리면 쭉 밀려보시는데 뭔지 알지? 그럼 이 부정적인 주름을 좀 펴주면 좀 낫죠. 내 팔자가 보관이 돼. 선생님, 이거 보시죠, 이거. 탱탱탱탱탱. 이거. 야, 그래도 지금 아직 탱탱하다. 먼저 보세요. 이거 피부 보건역 봐. 왠지 우리나에는 홀딩이 돼야 돼요. 여기 딱 했으면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것들. 자, 바로 이거. 이 정렬의 빨간색, 정말 활기찬 느낌과 함께 이거 보시면 이 검술 같은 느낌. 네네네네. 네네네네. 겉톡스. 일주일 뒤에 제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변화된 모습을. 일주일 뒤에 드라마틱한 것도 그것도 좀 무순이지. 일주일 때 화장품을 어떻게... 언니! 내 말만 믿어요. 일주일 내내 내 말만 믿어봐. 내가 이거 제품을 다 배줍니다. 거미의 도구로 만든 톡세럼이야. 톡 쏜다고잖아? 톡세럼. 이 방법도 어렵지 않게 아침에 3번, 4번이야. 짜는 거를? 짜는 거예요. 손등으로 둘, 셋. 이거를 문질러서 여기 보면 흰색과 투명한 색이 있지? 리프팅과 함께 이 거미줄 단백질을 믹스를 여기서 먼저 해줘야 돼. 이걸 먼저 믹스를 해주시고. 아, 갑자기 섞어주고. 탄력적인, 이 느낌 보이지? 이 느낌. 권장이야, 이렇게. 대신 이 끝에 거미줄을 내가 쫙 한다고 했지? 여기 점이 있잖아. 혈점. 혈점. 눌러줘. 쫀쫀. 쫀쫀해야죠. 주름, 홀딩. 한 번 바를 때마다 24시간 걸든 게 하루 동안. 아, 지속이? 어.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핀으로 꽂아가지고 쫙 잡아댕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주문을 외워, 주문을. 홀딩해라. 그래, 내 주름도 해라. 주름아, 홀딩해라. 리프팅, 홀딩. 양탄자 끄져라. 양탄자 끄져라. 양탄자 끄져라. 양탄자 끄져라. 양탄자 끄져라. 오오오. 선생님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기 주름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동동해졌어요. 아니 근데 일주일 만에 5년은 젊어지셨네요. 그러니까요. 눈 아래쪽에 있는 주름,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주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광대가 약간 도드라지면서 또 팔자주름 여기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그늘져 있는 부분들이 거의 올라오면서 탄력이 있으면서 쓸데없는 손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아니 피부가 윤기가 나는 건데 지금 뭐 바르신 거예요? 저도 발랐어요 아 그쵸? 선생님 어쩔 수 없는 여자시라니까 정수지 덕분에 젊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써봐 내가 뭐라고 했지? 젖으신 말자 독하고 탄력있게 리프팅, 홀딩 전설 ke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